이제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그 사우나 갔다가 씻고 어근데 사우는 좋더라 맞습니다. 사우나 방송도 해주고 싶은데 큰일 나기 때문에. 사우나 방송. 아무튼 일단 배가고파서 저희 부산에 정우성이 추천한 이제 정우성씨가 추천한 그 부산에 해운대 보리밥집이 있어요. 그래서 거기를 한번 저희가 가볼까 합니다. 여기 바로 또 근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보여드릴 겸 정우성이 추천한 보리밥 맛집 한번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하시죠. 가시죠.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. 자 여기입니다. 장소는 보리밥. 비학산 보리밥. 생칼국수. 이렇게 보리밥이 맛집이에요. 비학산 보리밥. 네이버에 검색하면 뜹니다. 참고로. 줄이에요. 줄. 보이시죠. 사람들이 줄을 세고. 보이시네요. 안에. 안에. 안에 사람들이 많아요. 맞죠. 아 이거 또 기다려야 되네. 허허. 어. 어. 자. 몇 년도 잃었습니다. 보리밥 7,500원. 바지락칼국수 7,000원. 칼국수 9,000원. 칼국수 9,000원. 부르치기 25,000원. 수입 25,000원. 파전도 팔아요. 저희는 파전이랑 보리밥 3개. 그다음에 칼국수. 바지락칼국수. 괜찮지? 네. 세 명이니까. 주문 도로 드릴게요. 저희 보리밥 3개랑요. 그다음에 바지락칼국수 하나. 그다음에 전. 파전. 파전 하나. 그렇게 주세요. 이게 숭늉이죠? 숭늉. 숭늉. 어우 따뜻해. 쇠 피니카. 덮어. 따뜻하다. 연기가 공룰 파이파이. 지금 저희는 10분 기다렸어요. 요기다가 이제 밥을 보리밥을 그리고 이거는 이게 뭔가요 혹시? 콩비지 그리고 이거는 양배추랑 미역 까두기 그 다음에 고추 이거는 미역 미역 그거죠 미역나물 김치 그 다음에 이거는 부추랑 뭐 대추랑 여러가지 이제 섞은거 이제 부추저리 그런거죠? 맞죠? 부추저리 같은거 자 그리고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된장찌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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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구요 오우 맛있겠네요 된장찌개 와우 와우 숟가락 안 큰거에요 새거 바지락이 더 오우 자 요기다가 이제 보리밥을 넣고 고추장에 넣고 그리고 딱 된장을 된장 된장을 딱 된장 된장 된장을 한스푼 넣고 한스푼 이건 딱 넣어줄게요 자 이제 이거 있어가지고 고추장 고추장을 넣고 자 고추장 그런 다음에 이거를 비벼야겠죠 좀 위로 올리세요 잘자 이런식으로 보리밥을 와우 진짜 맛있겠다 와우 맛있겠다 고추장을 조금만 더 택퇴포시지 고추장 하나 쓸까만 제가 더 드릴게요 아 너무 많다 잠깐만 너무 많아요? 잠깐만 택퇴포시 Bio 대박! 화장이 다 왔어요 자 일단 이렇습니다 화전 먹방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먹겠습니다 한국도 국정부 따라오는 곳 국정부를 입고 국정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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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좀 넣어야 돼 그다음 해물 칼국수 해물 칼국수 해물 바지락 칼국수 맛있어 한번 맛을 해 맨날 오고 싶다 바지락 아 이거 이거는 콩비지 콩비지 사유로 한입 두개 얘네 한입 두개 많이 먹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우습 가 감사합니다 iu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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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와 잘 먹었습니다 이거 된장찌인데 보리밥이 보리밥이 제일 맛있어 보리밥이 제일 맛있어 보리밥이 제일 맛있어 전도 맛있고요 배가 불렀는데 이건 조금 남겼습니다 네 맛있어요 깔끔하네요 다음에 또 올게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배부르다 잘 먹었습니다 아 배부르다 아 배부르다 아 배부르다 아 배부르다 아 배부르다 저거 아 배부르다 그 점은 moved